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 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이블톤 라이브 11 102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c 아카데미에는 다양한 에이블톤 라이브의 기능적인 강좌와 그 다음에 에이블톤 라이브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강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버전 같은 경우는 11 이지만 전체적으로 에이블톤 라이브의 코어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채 기능적으로 살짝씩 변화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에이블톤 라이브 11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더불어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맥이라든지 윈도우 환경에서 다 데모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에이블톤 라이브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강좌에서는 에이블톤 라이브의 실험적인 여러 요소들을 대입을 해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보고 변형하는 그리고 창의적으로 대입을 해보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이블톤 라이브의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요 에이블톤 라이브에는 여러가지 시그널의 체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리 샘플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다채로운 사운드의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의 워프를 이용한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샘플러를 이용한 또 변형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상학기로 세럼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MBT 아카데미에 굉장히 많은 세럼의 강좌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불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경우도 같은 웨이브 테이블 방식에 이런 이름도 웨이브 테이블인 씬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럼처럼 똑같이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심플러, 샘플러까지 이용을 해서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오디오 이펙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만들어진 사운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후보정 작업들을 해서 더욱더 독특한 사운드로 만들어주실 수가 있는 여러가지 오디오 이펙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계열, 공간 계열, 모듈레이션 계열의 여러가지 이펙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너들에게 사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이 드럼 앤 베이스 장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운드의 변형들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면서도 자극적인 사운드들이 특징인 노래이기도 한데요 이런식으로 피치가 변형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이 변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사운드들이 섞여서 순차적으로 나온다든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여러가지 공격적인 사운드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이 D&B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강좌에서도 언급이 되어졌었지만요 비트포트의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각 장르마다 여러가지 음악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르의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들어보기도 가능하고요 많은 D&B 장르의 프로듀서들이 에이블톤 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이블톤 라이브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